여기 되게 추천하는 글이 하나 있어서 이거를 좀 소개해 드릴 겸 또 여기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그 결정 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글화된 문서도 있으니까 한글로 바꿔서 보시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아주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reusable response 다시 말해서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걔를 또 써야 되냐 또 안 써도 되냐 그래서 쓸 필요가 없으면 no store를 쓰세요 라는 뜻입니다 캐시 컨트롤러 그 다음에 validate는 유효성을 검사한다는 뜻이에요 캐시에서 유효성이라는 것은 로컬에 가지고 있는 것과 그리고 서버에 있는 그 파일이 서로 다르면 유효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매번 유효성을 검사해야 되냐 그렇다면 노캐시를 쓰세요 라는 뜻이에요 노캐시를 하면 계속 물어보죠 그 다음에 캐시업을 by intermediate cashes 라고 되어 있는데요 intermediate라는 중개자, 중간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조금 우리 수업의 범위를 벗어나긴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캐시를 하다 보면 캐싱 서버 같은 것들을 사용을 또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웹서버가 한국에 있다 그런데 소비자가 사용자가 한국에 있으면 좋은데 미국에 있어요 그럼 속도가 엄청 느리겠죠 여러분이 사용자와 가까이 있는 곳에 캐싱 서버라는 걸 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웹사이트 웹서버에 있는 내용을 캐싱 서버에다가 캐싱을 해 두면 사용자들은 여러분의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하는 게 아니라 캐싱 서버에 접속하는 걸 통해서 아주 고속으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내 컴퓨터에 저장하는 캐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캐싱 서버에 저장하는 캐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사용자에게 전달해야 되는 데이터가 아주 보안을 요구하고 어딘가에 중간에 저장되면 안 된다면 여러분이 캐시 컨트롤의 값으로 프라이빗을 지정하면 그 중간에 있는 캐싱 서버가 그걸 저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퍼블릭으로 저장하면 캐싱 서버가 그걸 저장하는 걸 통해서 속도를 향상시켜 준다는 얘기인데 너무 어려운 얘기였죠 그리고 maximum cache life time 즉 캐시의 수명을 정할 수 있냐 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maxaj 값을 지정을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 끝에 add 이 태그 헤더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무슨 뜻일까요? 이 태그 헤더는 항상 늘어난 뜻일까요? 여러분이 알게 되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캐싱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일종의 가이드 같은 재밌는 게 있어서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